X-19 현동 어? 와아아아! 와아아아! 현동 오빠?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었니, 나라야? 현호 오빠! 받아주세요!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! 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? 근데 고민이라도 있어? 어울리지 않게 웬 한숨이야? 그, 그게... 이번 듀엣 미션에서 공연을 같이 할 파트너를 아직 못 구했거든요 쿠키도 받았는데 보답을 해야겠지? 내 파트너가 되어줄래? 현호 오빠! 듀엣이란 게 뭐라고 생각해? 듀엣이요? 진정한 무대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봐 이건 다음 공연 때까지 숙제? 듀엣? 숙제? 그럼 난 어쩌지? 하여간 걱정 끼치기 어? 진? 집에 없길래 찾아다녔잖아 너, 무슨 일 있는 거지? 고민 있잖아 말해봐, 들어줄게 그게... 하... 듀엣이라는 게 뭐지?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내는 게 아니었나? 조, 조화? 화음?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에서 어느 한쪽만 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? 어, 그건... 그거야말로 실패한 무대겠지 진짜 듀엣 무대가 아니니까 이제 좀 알겠어? 응, 진... 진, 오늘도 고마워! 알면 됐고... 진! 나 좀 도와줘! 에휴... 할 수 있다! 난 할 수 있다! 현우 오빠랑 뛰임무대! 곧 시작인데 왜 안 오지? 다음은 현우 그리고 나라! 두 사람은 무대로 올라오세요 왜 안 나오지? 무슨 일이야? 채나라 학생, 현우 군! 빨리 나오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! 어? 채나라가 없어 나왔어? 현우 선배는 어디 간 거지? 설마... 혼자 부르는 거야? 모든 세상 가득 우리들 목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 그때까지 날 믿어준다! 날 믿어준다! 말해줘! 내 노래를 들어줘지! 매일 하나하나 수없이 연습해온 그 꿈들이 이뤄질 때까지 가끔 흔들려도 내 여자를 지켜줄래 나 혹시 많은 날들을... 진! 날 위해서! 이제까진 잘했어 채나라! 연습 때처럼만 하면 되는 거야! 고마워 진! 너머져도 언제나처럼 함께 해줄래 자기 세상 앞에 눈부신 태양처럼 밝게 빛나 내가 된다 해도 처음 그날처럼 날 그곳에 너와 함께해 이제야 이제야